그 약탕에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라를 가라앉히는 약재를 듬뿍 아주 찬뿍 넣어서 확 담가버린 푹 쉬시게 하는 겁니다 마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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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오랜 세월 침묵했다 그러다 결국에 나 역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어 이제는 나도 광한국의 일원이랬다 감히 아려울 건데 전하께서는 그런 사내가 아니시옵니다 그런 임금도 아니시옵니다 좋은 임금이 좋은 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? 너무 쌀쌀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영광께서 잘 지켜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날씨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